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들과 문제를 확대하고 자세히 관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? 그건 바로 현미경 현미경의 주요 구조를 알아봐요 잡았는지 눈으로 확대된 상을 확인해 질문대를 쌓아 움직여 상을 찾고 상을 찾는데 사용될 내 초동나사 천상맨지와 대물대지를 연결하는 경토 초점을 정확히 맞춰주는 미누나사 관찰물이 불려놓는 수평판을 짊을 때 빛의 양을 조절 선명한 살 보게 하는 조리개 흐물을 지는 물체의 확대 단상 느낌을 해 사용될 때 광원장치는 빛을 공급하여 시야를 밝게 해 빛의 양을 조절 선명한 살 보게 해 현미경의 표본을 짊을 때 빛의 양을 충향으로 오게 해 빛의 양을 조절 선명한 빛의 위로 고장 광원장치를 조절 시야를 밝게 해 조동나사로 재물 때 올려 대물렌즈가 현미경 표본을 거의 다 깨조절해 잡았는지로 보고 재물 때 내려 상을 찾은 후 미룸나사로 천점을 맞춰 또렷이 만들어 추리개로 빛을 양 조절 하면 삶이 더 선명해져 회전판 돌려가면 고백율로 관찰하면 돼 뭐 다른 거 땡볼 성이 다가 고감로 마치 놈 참고 놈 창고 창고